으앗! 아, 뭐야? 야, 눈 감고 다녀? 어... 어... 종...절... 박형석...입니다 아, 어떡해! 목소리 너무 좋아! 으앗! 잘 부탁드립니다 저기 빈자리에 앉아라 네 180 넘는 거 같지? 어머! 야, 개멋있어! 대박! 하나만 먹자! 대박 잘생겼어 몸 좀 봐봐 모델인가? 워킹 연습하나봐 연예인 되려나 보지 뭐 저... 혹시 여기 알바 구하시나요? 대박 로또다 어서오세요 안녕 형석이 오늘따라 더 멋진 것 같아 그러게 나 어때? 형석이 꿈꿨던 아이씨 내가 형석이랑 데이트할 때 따라온 게 너였냐?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